여러분 수능특강 라이트 7강의 1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냐면 각각의 개인들, 각각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be born with them의 뭐뭐를 가지고 태어나다죠? 뭐뭐를 가지고 태어나다.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를 위한 잠재력이에요? 위대함, 훌륭함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가지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separate, 나누는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태도다. 뭐를 향한 태도입니까? 삶의 주변 상황에 대한 태도, 삶의 주변의 상황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나누는 그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주변 상황에 대한, 주변 상황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다. 라는 말이에요. Your attitude is a sure prediction of your future, unless you change. 당신의 태도는 확실한 예측입니다. 뭐의 예측입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태도라는 것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입니다. 일종의 예측 지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태도는 determines almost everything you do. It creates the future you see and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당신의 태도는 결정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태도는 또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이 앞으로 보게 되는 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당신에게,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이에요? Challenges, 어떤 난제들, 고난들,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볼 것은 이 one thing, down의 that이 나왔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의 본동사는 ease가 되죠. 제 주어가 이 end 뒤에 있는 절의 end 뒤에 있는 절의 주어는 the one thing이고 동사는, 문장의 본동사는 ease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that 다음에 나온 separate라는 동사는 무엇이냐? 뭐 때문에 나온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that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 죽격관계 대명사죠. 죽격관계 대명사가 돼요. 예,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the one thing을 꾸미니까 the one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that은 죽격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the one thing이 단수명사잖아요. 그래서 죽격관계 대명사, that 뒤에 있는 동사 separate가 단수명사를 선행사로 받음으로 sepa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owards라는 것은 여러분,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향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life circumstances라는 것이 towards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nless는, unless는 뭐뭐를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 다 아시죠? 뭐뭐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요. 않는다면, 그래서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everything 다음에 every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주어동사 안을 보아하니까 두의 목적과 빠진, 두의 목적과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everything과 you 사이에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여러분 자, 세미콜론 보이시나요? 땡땡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세미콜론 보이시죠? 요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접속사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your attitude determin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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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저 하나의 절과 그 다음에 it creates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절을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절과 절을 연결하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세미콜론이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게 당신이 보는 미래를 만듭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your attitude가 되겠죠. it은 your attitude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the future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c의 목적과 빠져 있으므로 여기 the future와 you 사이에는 목적의 관계되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quate라는 동사 첫 번째 equate 동사 첫 번째가 나왔고요. 그리고 and gives 두 번째 동사 두 개의 동사가 and라는 등의 접속사를 통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give라는 동사는 어떤 뒤의 문장 구조를 가졌냐 하면 바로 you라는 것이 관전 목적어 또 파워가 직접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이냐면 고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직면하는 힘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it creates the future you see and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똑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문장 반복됐음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the good thing is that no one but you and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자, 좋은 것은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해서 부어어로 that이 나온 건데 어떤 사람도 no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이에요. 그쵸? 자, 세상에서 당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has control, 통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뭐에 대한 통제입니까? 당신의 태도에 대한 통제를, 통제력을, 통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people can influence you.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but what happens outside will never be equal to what happens inside. 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will never be equal, 절대로 equal, 동등하지, 같지 않습니다. 뭐와 같지 않습니까? what happens inside,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라는 것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two people cannot perform well in an examination but only the one who chooses to quit becomes a failure. 자, 두 사람이요. cannot perform well, 잘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시험에서 잘하지,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잘 수행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로지 한 명이죠. 어떤 한 명입니까? who chooses to quit, 멈추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결정한 단 한 사람만 becomes a failure,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The difference is all in their attitude towards the situation. 차이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태도에 있습니다. 뭘 향한 태도예요? 그 상황을 향한 태도의, 태도 안에 있습니다. One is so, please. But the other believes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next time. 자, 한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은 뭡니까? 뭐라고 믿냐면, 뭐라고 믿냐면, 이제 대지, 접속서 대지 생략도 있죠?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자, 뭐가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다음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이 또, 아까 여기 이 문장을 똑같이 지금 제가 반복해 놓은 거예요. 문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앞에 나온 것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태도였죠. 태도. 태도라는 것이 당신이 보게 될 미래를 만든다. 즉, 당신의 앞날을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당신에게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했어요. 한 가지 좋은 것은 당신을 제외한 모든, 당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당신의 태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벗이라는 건 여러분, 하지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어떤 해석이냐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의미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당신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has하지,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no가 붙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over라는 것은 컨트롤 다음에 over라는 전체사 흔히 오는데, 뭐뭐에 대한 통제, 뭐뭐에 대한 통제권, 통제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what happens outside will never be equal to what happens inside. 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지금 제가 what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므로,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므로, what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 what을 관계대명사라고 할 때, what의 앞에 붙는 또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을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예, what이라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어요. 그럼 what 자체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시면 여기 what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what 자체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what은 그, what 앞에 선행사가 놓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will never be equal, 동등하지, 절대 동등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equal다면 여러분, to라는 전치사가 오는 거, equal은 흔히 전치사 two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와 같지 않습니까? 예, 안에서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 여기 있는 what도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전부 다, 두 사람이 다 시험에서 잘 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중단하기로, 중단하기로 하는, 그런 중단하기를 결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더 원담에로 본 후 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chooses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후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므로, 후는 아까와 같이, 주격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나오는, chooses라는 동사를 보시면, 단수동사이죠. 왜 그런 겁니까? 선행사가 단수명사라서, chooses라는 단수동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후라는 주격관계대명사 저를 보니까, chooses의 목적으로 뭐가 쓰인 겁니까? to quit이라는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따라서, chooses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원과 the other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왜 나온 겁니까?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one person을 의미하는 거고, 한 사람은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the other는, the other person, 두 사람 중에서, 나머지 사람은, 그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believe의 목적으로, that절을 쓰게 된 겁니다. 접속사, 목적절을 읽는 접속사, that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목적절을, 우리 목적절을 쓸 때는, that절이라는 접속사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된 거, 뭐가 더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there, there is, there are, 라는 문장의 구조가, 보일 수 있겠죠. there will be, there가 주어가 아닌 겁니다. 뒤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a better outcome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데стра,